15 500이요! 500이요! 뭐야? 뭐야? 야 너 머리 왜 그래? 아 저요? 가마저만 했어 야 뭐라고 그러고 들어오는데 500이요? 500이요? 여기 맥주 500이요! 500 좋다 500이요 500이요 박수 3번 시작 B상이요! B상이요 B상이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 말이요 무슨 일이요? 우리가 2연승 후 샤인에게 패배한 이유로 오마이걸에 드디어 글쎄 그대쎄 오마이걸! 오마이걸! 그렇다면 우리에게 2연승 재물을 바칠 개스는 누구시요?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이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이요 네 네 하지만 형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하니? 바로 여기에 게스트 영상이 담겨있어요 증오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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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실 가슴이 아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들 아실 것이요 Formula Optimus 에피온 쓰고 eki그 화이팅! 기억하시나요? 힘 조절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슈퍼TV 단독 체력과 어제의 도움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으아 이 가슴이 아프고 저희가 시즌1 때 선배님들과의 대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아주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그렇다면 알아보도록 하겠소 자! 윙킥! 윙킥! 지수연, 엘리, 최유정, 김변세, 이루와민 형님! 대표곡으로 라라라! 노래 알고 계신가?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대신에! 콜라! 한다면 호배드 해!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소 지수연 이건 좀 이상한데 특기가 산수인데 언어형이 애교는 못하지만 팀 내 귀여움을 담당 중 이게 뭐지? 우리 팀에도 애교 담당이 있어 애교 담당 누구요? 최시원이요 최시원이요 오 애교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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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때 귀여워 언어형역이라는 응원을 냈었소 어? 이 친구는 언어형역에 아마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이! 말을 잘하는 친군가 세이! 정리왕이면 상당히 자분하고 조곤조곤하게 말을 잘했어 정리왕이라는 변화를 가지고 있어 정리왕이면 우리는 이미 졌소 괜찮소 우리는 요리왕이 있어 이렇게 맛있어도 돼 우리 왕이 맞지 우리 왕이 맞지 엘리 엘리 엘리유 태권도 태권도 우리 멤버들 중에 태권도 최시원 태권도 2위에서 3단 시원이 4단 아니야? 우리가 이겼어 겨루기 겨루기 둘이 겨루기 한번 하자 진짜로? 리얼 헤드기어 빼고 도현이 누워 몸이 엄청 유연 다리 찢기 다리를 찢어? 의자와 의자를 사이에 두고 다리 찢기 다리 찢기 다리 찢기는 다리 찢기는 그럼 내가 난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아주 그냥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찢어보는 것 같았어 사실 입을 찢어 이틀이 재미있네요 축구장 있어 축구장 야 위키미키 야 위키미키 있다고 슈슈 앤 위키미키 우리 슈퍼 아이돌인가 봐 진짜? 어 10화 아이돌 매치래 성이다 어? 헐 와 색깔 봐 투플 헐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먹어봐요? 아직은 아니 아직은 못들었는데 이미 먹었어 이미 비상 이후 비상 이후 비상 이후 비상 이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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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나 나 나 나 아 대박 오늘과 내일 중에 골라야 한다는 제일 좋아해 진짜 다 어떻게 그게 다 알지 대단한 거 자 바로 바로 슈퍼TV 시즌1 아이돌 체육대회 우승자 우승자 은혁 팀의 윙키미키 우승자 내가 손 좀 잡을게 좋습니다 아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잘한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우리 만날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최고야, 최고. 멸치파 플랜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만감이 고쳐. 근혁 선배님 덕분에 게임을 이겨서. 단독 출연권까지 받게 됐지만 이제는 안 이겨. 미키 보다는 한우여서. 미키 보다는 한우다. 미키, 미키 자신 있어요? 미키 자신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앨리 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 씨가 여기 있네요. 특기의 태권도. 잠깐만, 지금 얘기 중이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시킬 거에요. 시킬 거에요. 태권도 공인 3단이며 장북 대회에서 2등을 하고. 진짜예요? 예. 일단 그러면 우리 앨리 씨가 나와서 이거 품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보일 수 있어요? 진짜로? 대구 글자. 그냥 막 해요. 그냥 다 생각할게. 잠시만. 자, 가자. 앨리 가자. 알라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품새가 안 되면 빠세, 호. 빠세, 호. 그럼 내가 잘 알았는데. 빠세, 빠세. 왜 뚱이, 빠세, 호. 저 친구는 클럽을 가본 적이 없구만. 자, 이걸 준비했어? 이거를 잡고. 발차기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오, 찰 수 있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갈까요? 아. 여기서 웃기려면 손을 차야지. 웃기는 거 아니야? 손을 차야지. 웃기는 거 아니야? 웃기는 거 아니야? 예성이 지금 한 번도 못 웃겼잖아, 오늘. 자, 앨리 들어와. 공격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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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첫 번째 대결은 우리 엘리 씨가 이 사람과 한번 대결을 하고 싶다. 선수를 지목하면 어떤 대결인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요? 지금 입모양 난 들었어 나도 봐봐 리나가 조언해줬어 누구죠? 자 누구? 예성 선배님 예성 선배님 걸그룹 1픽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우리 엘리씨와 예성씨가 대결에 펼칠 라이어 검정화 첫 번째 대결은 바로 선판 격파 대결입니다 자 첫판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다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 다치게 언니 해봤어? 아 해봤는데 손에 힘 빡 주고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자 송판 격파 대결을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10장의 송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성씨부터 먼저 예성씨가 먼저 보여주자 보여주고 요렇게 하는 거다 한 장 깨지는 거예요 한 장 깨지는 거예요 자 도전 갑니다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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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예성 한 장 한 장 끝 그 다음에 두 장 남은 장을 뽑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예성 예성 세 장 진심으로 했어 진심으로 했어 진심으로 했는데 우와 내가 방송 방금 정말 진심으로 했어 아 있어 예장 최애성 자 엘리가 네 장만 깨면 이겨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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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가자 파이팅 파이팅 도전 뭐야 잠깐만 도전 뭐야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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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 한 장도 못 깬 것 같아 자 하나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깨졌잖아 너 깨났어 시험 나 이건 깨졌잖아 오 아 깨났어 4 셋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아 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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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깨졌어 어 어 오 오 오 엠리베서천도 프리킹기의 시장님! 지금 깨시면 안 돼요,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은데. 아, 이거 참. 일진이 안 되네. 우리 시원하게 깨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시원하게! 권의 대결! 권의 대결! 권의 대결! 루시! 루시야! 루시야! 루시의 사과 잘 깨잖아. 루시! 루시야, 아마 이거 안 된다 싶으면 여기 두 개 고를. 여기가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번엔 안 돼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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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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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끙. 끙. 이키미킹은 파이팅이 넘쳐서. 이리와. 우리 루시 씨와. 그리고 우리 시원 씨가. 아시안 헐크. 어떻게 가.